오늘의 시그널은 유니드 비트 플러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가 매력적이라고요. 요즘에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굉장히 딱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한 해고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반대에서는 너네 어차피 돈 먹고 튀려는 거잖아. 이런 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정말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5년,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될 것을 강성부 펀드도 3년, 1년 만에 다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온라인 자산운용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기업의 간섭이 싫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게 그런 것 때문인지 혹은 기업이 올해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해 포텐이 터진 건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변화하려는 시도도 지금 보이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대기업들이 많아지지 않나 갑자기 안 하던 배당을 높여준다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똑같아요. 갑자기 인적 분할 러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게 왜 그랬냐면 결국 지금 카카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부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골목상권을 침해해서 그 모든 걸 다 먹은 다음에 뿔뿔이 상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서 분사를 할 때 물적 분할 방식을 택했다는 거에 굉장히 조금 주주들이 안 좋아했죠. 물론 LG화학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인적 분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회사의 계획일 수도 있었는데 바뀐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물적은 수직적이에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신설 회사 지분을 100%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주주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건데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대로 기존 법인과 세법인이 주식 분할이 되는 수평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랑 똑같아요. 수직적인 회사에서는 이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좌지유되고 맨 위에 저기가 다 먹습니다. 제일 임직원이. 말다 내기까지는 안 와요. 그런데 수평적인 회사에서는 다 같이 나눠 먹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유니드도 인적 분할을 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간 건지 원래는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었는 건지 옛날에 오시아의 계열사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인적 분할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택한 것이죠. 하나 솔루션도 지금 하나 갤러리아 인적 분할을 지금 확정을 했죠. 하나 갤러리아 이제 좀 있으면 인적 분할에서 하나 갤러리아로 지금 다시 상장됩니다. 옛날에 하나 갤러리아 하나 타임월드 있었죠. 다시 상장을 하는데 유니드가 인적 분할에서 재상장을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을 피해간 거죠. 주주 가치를 훼손해서 쟤네 회사에만 유리하고 저기만, 임원들만 유리하다. 대주주만 유리하다. 이런 거. 이런 건 피해갔죠. 그래서 유니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유니드 주식도 있고 유니드 BT 플러스 주식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첫날에는 유니드가 급등을 했고 첫날에는 유니드 BT 플러스가 급락을 했어요. 이게 논리가 뭐냐면 결국 그거잖아요.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죠. FNF나 FN홀딩스가 분할됐을 때 물론 그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였지만 FNF 홀딩스는 급락을 했고 실제로 손발 역할을 하는 FNF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회사인데 어느 곳이 메인이냐가 중점인 거죠. 어디가 메인 요리냐. 유니드의 메인 요리는 칼륨 분야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MDF 합판을 하는 건자제 부분은 이 건자제 부분 때문에 너네 유니드가 저평가 받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니드가 더 오르려면 너 유니드 BT 플러스로 분할해서 떼야 돼. 그러면 너네는 칼륨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어. 너네는 PER이 5배, 6배지. 만약에 분할해봐. 너네 10배도 갈 수 있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첫날 이후에 유니드는 계속 하락을 해가서 지금 저점 붕괴 직전에 있어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데 쌍봉을 찍고 지금 이 60개월 선까지 급락을 한 모습이거든요. 유니드 BT 플러스는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유니드 보겠습니다. 유니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칼륨이 뜨게 된 것을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긴 시간 없어요. 지금 칼륨이 러시아나 지금 벨라루스산 염화칼륨을 못 쓰게 됐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데 유니드는 캐나다산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산을 받고 있어서 수급이 혼자 좋았어요. 그래서 가성칼륨, 탄산칼륨이 비료에 쓰였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비옥한 옥토가 다 파괴가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다시 빨리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유니드의 비료가 잘 팔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전쟁이 약간 히밋히밋하게 되고 있죠. 지금 푸틴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상실되면서 떨어졌는데 오히려 MDF 합판 쪽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니드 BT플러스로 오히려 수급이 오고 있다. 차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노려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니드의 인적 분할 재상자란 유니드 BT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